Every time I close my eyes. It's like a dark paradise. No one compares to you. 안녕 날 소개하지. 취미는 배그, 김하온 랩하며, 자기 소개한 음악 교생 선생님.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고등학교로 교생 실습을 나간 한 선생님의 자기 소개 영상이 화제다. 지난 24일 이재희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국내 최초 교생 사이포라는 제목의 영상을 한편 게시했다. 게시된 영상의 주인공인 이재희 씨는 최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자양고등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진행했다. 음악 수업을 맡게 된 교생 선생님 이재희 씨는 인기리에 종영된 문의 고등래퍼이에서 우승을 차지한 김하온의 랩을 패러디해 학생들 앞에서 선보인다. 흘러나오는 비트에 맞춰 교생 선생님은 안녕 날 소개하지라는 익숙한 가사로 랩을 시작한다. 이어 그는 이름 이재희, 직업 음악 교생, 취미는 배그, 롤, 원피스 분석, 영화 시청하며, 자기 소개를 이어나간다. 교생 선생님은 수업을 계획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Let me guess, 아니면 너의 흥미를 말해줘. 나 참고할 수 있게. 난 소통, 사랑, 관심 필요한 교생 선생님이야. 맨이라는 가사를 통해 학생들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교생이란 이 얼마나 허무하고 아름다운가, 왜 우린 4월이 끝나면 떠나야만 하는가, 따라와줘 원한다면, 나 외로운 건 싫어서라며 진심을 전하기도 했다. 완벽한 싱크로유를 자랑하는 교생 선생님의 자기소개에 학생들은 어느샌가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학생들은 교생 선생님의 재치 있으면서도 진심이 담긴 자기소개 랩이 끝나자 큰 환호와 박수로 그를 맞이했다. 한편 이재희씨가 직접 개사해 보른 자기소개된 영상은 조회수 20만 건을 돌파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편 이재희씨가 직접 개사해 보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